이번에는 끝사랑님, 개인기, 이분은 차력입니다. 차력! 우리 판정단석에서 끝사랑님을 상대할 분 한 분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. 아는군 나갑니다. 봐주지 말아!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예, 받아들이겠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힘 대결을. 너무 커서 오늘 좀 이상하게 자신이 형, 자신이 형으로. 네,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. 공주가 필요해요. 오늘 수지 공주처럼 입고 왔는데. 수지요? 이수지 씨? 이수지 공주 하실래요? 이수지 공주합니다, 이수지. 좋아요. 이수지 공주. 이수지 공주.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로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블 타이. 이걸 제가 손목에 묶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.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. 이거 끊으면 대박이야, 진짜. 제가 꽉 묶습니다. 소리나죠? 손목에 딱 묶었어요. 위급한 상황입니다.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개인기! 끊어주세요! 오우! 끊어주세요! 오우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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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너무 쉽게 끊었잖아. 저게 저렇게 약해? 어떻게 보셨어요? 좀 놀랐어요. 너무 쉽게 끊길래 저도 똑같은 반응이 왔거든요. 아무나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. 예. 본인 한번 해보실래요? 한 번 해봅시다.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꽉 묶었습니다. 자, 안일곤 묶였어요. 자, 안일곤! 하나!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릴렉스 시키더라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고마! 그렇지, 그렇지. 고마! 그렇지, 그렇지. 고마! 오, 안일곤. 이야, 안일곤. 역시 아니다. 수주도 한 번 해봐요, 수지! 아, 이수지 씨 한 번 시켜봐요. 공주인데요? 공주도! 스스로를 탈출해야 돼! 뭐 언제까지 왕자 구출해 줄 거예요? 맞아요. 어머, 하는 거 아니야? 자, 우리 수지공주. 여자는... 하나, 둘, 셋! 꼬박, 꼬박! 꼬박, 꼬박! 더 쉽게 됐어! 더 쉽게! 그러나 본격적인 개인기는 지금부터입니다. 이건 그냥 몸풀기였고요. 우리 저 끝사랑님하고 안일곤 씨가 이제 대결을 펼칠 텐데 상황은 이렇습니다. 우리 수지공주님이 폭탄을 양손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. 청테이프로 손목을 감을 겁니다. 두 손이 묶인 위급한 상황에서 힘으로 끊고 손난로 폭탄을 날려버려야 됩니다. 폭탄을 지탱하고 있는 게 나무예요, 뭐예요? 그냥 신문지입니다. 저걸 끊는다고? 누가 먼저 끝내느냐? 공주를 구해야 됩니다. 누가 먼저 수지공주를 구하게 될까요? 3, 3, 2, 1, 스타트! 뭐야? 후라이 타잇! 와! 짤렸어! 스타트! 후라이 타잇! 끝났습니다, 끝났습니다. 먼저 끝사랑이 끝냈습니다. 우와, 이게 끊어지는 거 같은데? 끊기 끊었어요. 끊기 끊었어요.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요? 이것도 한번 잘라보시겠습니까? 자, 다시 한 번요. 다시 한 번요. 여기에 카리스신가? 왜 잘리죠? 요령이에요, 요령. 요령이 있는 거 같아요. 요령이 있긴 있는데. 손 있죠? 잡은 부분을 치는군요. 예, 예. 예.